아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너무 예뻐질 텐데 어색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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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를 기다렸나봐 아이씨 아이씨 파고들어 귀찮아서 살이SIY 펜지입니까? 펜지를 갈고 펜이 와서 뼀어 잘 먹어 펜이도 뼀고 와... 젖은 일이랑 있었네 하하 응?! 으응 으흐 학습지원 게임을 보고 있는 편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쁜 주택 어머 어머 도기 기다렸나봐 뭐 좀 저래? 파고들어 도기 매일 봐도 놀랍다 정말 피드 써? 응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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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려고? 좀 더 기울이 안 돼 음 어허 오리 아허 어허 역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게 틀림없어 뭐래 살을 봐 아이고 표정 글로 안 좋은데? 내 볼 세계에.. 어휴.. 귀 됐어.. 귀 됐어..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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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형 냄새 맡아 아휴.. 꼬리꼬리한 게 역시 너무 좋아.. 이런 거 같아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세상이 이래 얘 왜 이렇게 살 떴지? 겨울이라 털 떴나봐 아휴.. 너 그거 잘.. 애 못 긁어주잖아 잘 안돼.. 갓댕이나 보여지도 않아 아휴.. 응? 뭐 있어? 어? 배니 목 있다 목이 생겼어요 배니는 진짜 눌리면 더 땅실한 거 같아 목 나왔때 점점 들어가 목 나차 아아 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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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핸나다 정말 어떡하지 랜니야 엄마가 간식 주잖아 랜니야 엄마가 맘마 주잖아 랜니야 엄마가 맘마 주잖아 랜니야 엄마가 맘마 주잖아 에휴 에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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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랑 있으면 진짜 졸려 배니는 또랑또랑해 눈 뜨고는 있어 형 와서 신나서 깨나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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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리 여기서 깼어 채팅만 해도 윤리도 깼고 저기 윤리가 있었네 아니 이라 제 생각에 펴고 아, 뭐하냐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가진 않네 가진 않고 꼬리는 소중한 가오 아 아 아 아 아 사실 거기에서 또 그루밍을 하고 넘나 깔끔하네 아 힘들어 죽겠네 야 아 이뻐 어머 어머 으흠 하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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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통수 어떡하지 줄무늬 어떡하지 뒤통수 하흠 하흠 으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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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으흠 동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런 애가 그래 으흠흠 으흠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흠 하흠 우리 니미 엄마한테 왔데요 아이고 니미는 엄마쟁이였어요 니미는 엄마쟁이였어요 자고 엄만 잤어 세상에 이리와 엄마 안아줄까 으흠 역시 엄마 애가 용기가 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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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이 안맞지 아우 어떡하지 너무 예뻐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너무 예뻐지 아우디 아우디 아우 흐흐흐 찬아 귀가 날아가네 귀가 날아갈게 케이키키 어이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주인공 편집해